샤큐리 들어와 하하하하 어쩐지 역시 20명 이구만 만만스럽다고 했어 아 괜찮아 이길 수 있어 저 녀석만 잡으면 되는거 아닙니까? 50대대 으악 환생까지 했네 환생 한 번 했네 나가 자랑을 하고 싶은 녀석 저 녀석만 죽인다 다른 애들 다 가만히 있어 에디엘 저 녀석만 없애버리겠다 옷에 풀묻어 있어 지레를 뽑았냐 하하하하 킬 유어 프렌드 한 명만 잡아도 이득이야 아 뭐 또 어두운걸 쓰고 그래 누구야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아는 사람 사이에 어 방송도 어두워지는데 하하하 지사하게 비겁하구만 비겁해 어 누가 썼어 한 명만 걸려봐 다 필요없어 딱 한 명만 나한테 걸리면 죽는다 구하러 올 생각하지마 앞에 서 있을 거니까 딱 한 명만 걸리면 걔는 버리는 게 좋을 것이다 같은 시청자끼리 버리는 건 좀 그렇겠지만 못 갈 거니까 꿈 깨셔 딱 한 번만 걸려 딱 한 명만 딱 한 명만 아 너무 어두워 딱 한 명 단 한 명 단 하나 단 하나에 목숨을 취할 것 조심하는 게 좋을 것이야 두근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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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 튕겼다고? 하하하하하하 안됐군요 한 명 튕겨가지고 세 명이서 하면 불리해지겠는데요? 여깄네 너 일랭이지? 일랭의 플레이를 한번 볼까? 어디갔죠? 하필 또 흑눈이 미워 안보여 살짝만 꺾어도 안보여 아 절로 도망갔다 그냥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도 안보일듯 이상 일랭 니가있지 이거 아이템 일랭의 플레이를 볼 수가 없어 어두워가지고 세이서 발전기를 얼마나 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만 얘기해두죠 셋이서 먼저 걸리면 좀 그럴 거야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오래 하고 싶을 거야 굳이 먼저 발전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다른 사람이 하는 게 더 나은데 괜히 발전기 하다가 나한테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데 다른 사람이 발전기를 하는 게 더 나을 거니까 발전기를 먼저 하는 사람이 좀 손해가 있다 뭐 그것만 좀 알아주고 아이고 아이고 야 저기 내 말을 안들어? 너 누구야 발전기 한 사람부터 죽일 것이야 발전기 한 사람부터 어? 야 저기 이거 아직 이간질 중인데 이거 아직도 안 끝났는데 이거 어디갔어 어디 숨어있어 근처에 숨어있을 것이야 아 뭐 너무 어두워서 여기 까마귀 방금 지나갔죠? 까마귀가 떴죠? 이쪽으로 갔다는 얘기야 응 발전기 큰 짓 하고 있다 일렁이야 속도 왜 이렇게 빨라 아이씨 그 누님꽃도 패스행나본데 어딨니 어디로 갔노 여기서 없어졌단 말이야 여기서 걷고 있단 얘기야 여기서 풀숲 소리가 나는데 아 못 찾겠어 다른 애 찾아야겠다 다른 애 들어 어딨지? 이거 한 명 딱 잡아서 하는 수 밖에 없어 한 명만 걸려봐 어? 음 으아아ign 어이거오 일렐들이 위험하여 처하셨니어 죽으시겠는데요 안 되겠는데요? 으아아아아아 어떡하나? 으아? 아하하하하 아이고 이게 여의를 부리시다가 그만 내가 말씀드려 저 한 놈만 한 놈 없애버린다고 여기 갈고리 없냐 근데? 저건 뭔데 갈고리? 큰일 났는데? 갈 수 있어 저기까지 갈 수 있죠? 빨리 빨리 안돼! 나왔는데요! 아아 이런! 자 이렇게 멀리 있어갈 머리가 아 다 했는데 아 훈련이면 잘 일하는데 안돼 잘 일하면 안돼 잘 일을 못하게 해야해 여기 근처에 어디 숨어서 잘 일하고 있을 것이야 어딨어? 어딨어? 어디있어? 벌써 잘 일했어 아 이런 정말 완벽한 기회였는데 정말 두근두근 걸었겠지 아 내가 죽는 것인가 여기서 창피하게 이렇게 환생까지 했는데 아 거기까지 갈고리가 그냥 내려놓을 걸 봐봐 보셨죠? 일랭조차도 발전기 하다가 나한테 죽을 뻔했습니다 발전기 안 하는게 좋을 것이야 한 개만 하면 개구멍 생기니까 야비하게 이기적으로 숨어있다가 이기는게 더욱더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깐 흐흐흐 누가 또 녀석이 일랭녀석 또 하고 프레시하려는데 실패했죠 이리와 부모님 아 그 와중에 누구 한명 했네 안보여 이렇게 도망가면 안보여 그냥 가야겠다 쓰읍 쓰읍 부모님 근처에 숨어있어 뭐야 눈이 많은가? 연기인가? 여깄다 로자스 소녀여 소녀여 소녀 소녀를 좀 보인다 어? 어디갔지? 그냥 있어왔는데 좀 떨어지는게 안보이는데 심착해 여기 100% 노립니다 여기 거의 다 했거든요 지금 발전기 이 근처에서 요것만 하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야 어디에 숨어있을 것인데 여기 있죠 이영맨 넌 너무 용심부렸어 너 발전기 하지말라 했지 내가 형이 하지말라 형이 하지말라 했지 어? 형이 하라그랬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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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만 더 맞추면 된다 한 대 단 한 대 단 한 대 어디로 튀어버렸냐 유데라 다시 범인은 다시 돌아온다 아우 아하하 범인은 다시 들어온다 너가 미끼가 되어줘야겠어 가자 너의 고귀하고 위대하신 인략님께서 구하러 오나 안오나 볼까? 어디까지 이기적으로 인략을 찍었나 환생까지 했는데 설마 안구하겠어 같은 시청자끼리 바로 오겠죠? 응? 맞아? 빨리 오라고 해 빨리 가서 오라고 해 조용히 해 너희들이 겨누워인가 아 뭐야 석양이 뭐야 갑자기 있었어 여기에? 언제 왔어 내려온 것도 못 봤네 일로와 사실 니가 목표였어 알아? 아냐구요 님이 목표였다구요 감히 날 농락해 걸려들었어 석양이 치니 눈이 갑시다 힘이 좋으시네 하지만 넘나 가깝다 자 구해 준 사람 누구야? 천일 제이에셀 구해 주겠지? 구해 봐 구하라구요 구해 구하라구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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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해부라기우 구하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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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substitution 튼 어두워 그냥 걸어야겠다 걸면 견자할 확률이 있는데 그냥 걸지 뭐 두번째라서 바로 죽는구나 일루와 어이구 다 죽었네 마지막! 마지막! 공진이 너가 견자uldade 성공하면 빠져나갈 수 있어 아이구 실패네 아악!!! 깡깡이 울리자! 포!하아아악!!!! 포!하우!!!! 호!허허허 intensively 좋았다 역시 다잉크가 더 불리한데? 서로 구해주려다 보니까 그만 그리고 한 명이 처음에 튕겼기 때문에 세 명이면 굉장히 불리해요 초반에 네 명이랑 세 명은 굉장히 느낌 틀려 일하는 운순이 하나 없어지는 거니까 그건봐 번인들 사정이 뭐 누가 튕기랬나 그러니까 기검! KT를 썼었어야지 KT를 썼었어야 됩니다 어 근데 이분은 점수 됐네? 빨리 나갔어도 점수는 됐겠다 이분 많이 쩘다 15,000점 아니면 12,000점 되어야 되거든 로보트 리님 중계방에서 100개의 러프 행하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 아 아